와 지금 영일대 어 정확한데? 어 몇일 며칠부터 몇시이상 이야 영일대 이렇게 처박할 수 있는 곳이 있네요 우와 이거 뭐죠 이거 카라반도 있고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 오 좋아요 야 영일대 끝내줍니다 여보 이쪽으로 와 여깄다 어? 이쪽으로 옮기자 끝내지네 이야 여기 지금 카라반도 들어와있어요 BMW 와우 끝내주죠 어 이리 가자 저쪽으로 왔나? 들어온 것 같은데? 어떻게 들어왔지? 보세요 저 차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? 카라반들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 이야 이쪽으로 해서 대단합니다 여길 들어왔다 와우 대단한 용기입니다 찾아보세요 엄청나죠? 와우 캠핑카도 있구요 이야 이런 곳이 있었네 네 이런 곳이 있었습니다 이야 영일대 차박성지 인정 우와 끝내줍니다 여보세요 이야 이야 밖에 안 빠질려나? 이야 여기 이럴 때가 있었어요 야경 뷰 보세요 뷰 잠깐만 야경 뷰를 보십시오 우와 well 나와 상상은 와 환상이에요 일어나봐 이런 것이 있었대 이쪽으로 뭐지 저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들어오면 으 여기 어때 어? 편해주지? 저거 봤어요? 여기 살아봐? 뭐 그냥 그 진해 그치 뭐니 이렇게 해서 아는 안쪽으로 거기보다 얘가 훨씬 낫잖아 아니 hadi 새벽에 뭔지 같은 먼지 창문 닫고 자문대 지금 몇시야? 새벽에 먹으면 될 것 같은데? 아까 우리 3시에 먹었으니까 한 5시간, 6시간 뭐 맥주 2잔 이니까 한 6시간 잡으면 9시 9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? 9시 10시? 그 시간에 우리 뭐하러 와라? 그 시간에 우리 뭐하러 와라? 우리 뭐하러 와라? 아니 어디서 자는거지? 차가 엄청 많아요 차가 엄청 많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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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앞으로 아까 0일 때 맨 끝으로 해서 혜연 요 카페 앞에 들어온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아 저기서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어? 근데 돈을 안 받는 것 같은데? 무료 같은데 무료 와우 또 파는 데도 있구요 아니 좀 더 가보자 어? 더 갈 수 있어 이야 여기 앞에 이렇게 들어온 데가 있어요 와 진짜 끝이 없네 이야 아 아 아 아뇨 아